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중의 평화로다 그래서 다 평화가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그 사람에게만 평화로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볼 때 문제 없는 건 비정상에 다 있어요 있는데 다 그것을 뛰어넘도록 누가 오셨어요?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이에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구촌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아기 예수 오신 그분을 기쁘게 맞이해라 기쁘게 맞이해라 지구촌 전체 지구촌 전체 지구촌 전체 지구촌 전체 감사합니다.